네오 냉면하고 그다음에 원산 순대가 있어요. 여기 골목이 사실은 이 골목 옆에 이 옆에 골목이 옛날 원조 간판이 있는 골목인데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정문 골목이에요. 여기 딱 써있잖아요. 이렇게 간판 보이죠. 안녕하세요,장님. 고거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예. 밀면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최초 밀면. 최초 밀면이요? 네, 최초. 남북, 한강 남북 쪽에는 감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남이 쪽에는 고구마가 많이 나와요. 남의 쪽에, 제주도 쪽에. 한강 남북도 피난 나온 사람들 냉면 만들려고 하면 감자 다루가 있어야 했는데 감자가 전분이 없는 거예요. 전분, 고구마 전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치를 한 거예요. 감자 대신에 고구마 가루로 만들자. 여기에서 냉면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없어요. 구호 물품으로 밀가루는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수를 밀가루로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밀면이라는 게 사실 줄임말이고 밀가루 냉면의 줄임말의 밀가루. 원래, 원래 그때는 밀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원조 받은 밀가루를. 네. 네 호 식당이 pequeña. 네 호식당이 좀 веч어요. 네 호 식당이 1.2개인. 나의식당이 많이 말려서. 네 호식당이잖아요. 네 호식당. 네 호식당이 좀 더 밝히는 거에요. 네 호식당이에요. 네 호식당이에요. 네 호식당이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고향을 그려와서 어찌할 거 내호해야 된다 그래서 내호냉면 이북에서 하고 계시다가? 그렇지 이북에서 30년 그때 30년 했을 때 당시 가게 이름은 뭐였어요? 동춘 동춘매너 혁남시 내호 오셔서 동춘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가시지 아니야 아니야 고향 이름 고향 내호 그래서 내호식당 내호냉면으로 와 그러면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일단 100년이 넘은 국수집인 거예요 네 지금 103년 그래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실납이다 사장님 오셨어요 이거 이 육수가 이 육수가 이북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그거 알아줘야 돼요 옛날에는 밀면 하기 전에는 냉면만 넣을 때는 물이 보아요 그 물을 먹었어요 면수요 육수? 네 그거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먹어요 그래요? 어 물이 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수가 됐을 때 이거를 먹어요 이게 무슨 육수예요? 저 빼단무육수 아 아 이게 육수가 약을 자 현재 그대식이 여기 사장님이 여기가 이거 어우 그거 너무 좋은데요? 사 사 사의 기억시오 그쵸 삭 이거는 그 이런 거 싹 준다 그 삭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값 음식삭 뭐 삭을 내고 삭을 받고 이런다 그렇지 그 삭이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반죽은 집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칼질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국수를 대량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집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를 국수를 뽑아주는 값을 내고서는 국수를 먹는다는 뜻으로 삭국수라는 뜻을 썼었어요 이게 근데 이북에서 유행하던 단어였어요 삭국수가? 삭국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국수가 상업화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하는 어떤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냉면에 유행하고 같이 가는 단어가 된 거예요 와 이 집은 오늘 오늘 영광입니다 이건 물 물? 오 시원한 거 봐 이건 비빔 비빔 음 음 음 새콤한 밀면이 아니네요 이건 원조 밀면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파생된 밀면들을 다들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수 궁금해요 몰렁으로 먹었을 경우 어떨지 이 육수 한번 드셔보셔도 좋아요 이거는 사골 국물에다가 약간 우리가 아는 달콤 쌉싸름한 그런 냉면 육수예요 평양하고는 계열이 달라요 음 음 음 음 어 생각보다 좀 엄청 얼음 동동의 느낌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그 그냥 육수 시원한 감칠맛 나는 육수에 음 뭔가 살짝 달콤 쌉싸름한 그런 느낌 음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밀면 육수 플러스 네 평양냉면 육수 플러스 네 칡냉면 육수 오 그렇지 않아요? 네 됐고 빨리 먹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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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어요 음 음 음 음 참 신기하게도 밀면이 여기에서 시작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약간 그 국물에 한약재 넣은 밀면 맛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매콤하고 조금 탁치는 그런 밀면 맛까지 발전을 해 있는 게 지금 현지의 실정이에요 부산은 밀면이 아주 그냥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면의 원조라는 게 약간 뭔가 딱 이해가 가죠 아 기집이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게 항상 읽긴 읽어도 저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어디 유서예요? 맨날 어디 읽어드릴까요? 네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이게 어디예요? 이게 흥남내오 아 할머니 고향 예 할머니 고향 아버지 고향 뒤에 있어요 아 예 내가 해드릴게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군작교단이라고 이 아버지가 설계인 거예요. 우리 어른놈. 그런데 이거 만들고 나서 남한으로 왔어요. 당연히 어른 배포를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배포가 없어서. 저는 3살이니까 2살, 약간 3살 넘어갈 때니까 포가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든 저는 이모한테 어피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읽어보면 제가 울어요. 아버지, 어머니, 대단히 미안합니다. 부류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오.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을 가진 단일 민족이 58년이라는. 반세기를 넘는.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서로 안부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한 채 88세를 마감합니다. 잠시만요. 잠시요. 일상재해 Task 통일이 되면 좋은데. 통일돼서 어른들한테 절함하고 이 식당을 아직까지 100년 넘어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밖에 나가지는 원하는 이유가 유언이 있어요. 통일될 때까지 있어라.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운명하셨다고 해서 절함하고 밥도 한 걸 해주고 싶은데 통일이 안 돼요. 유언에 따라서 계속 여기서 냉면 밀면 장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요.